이리 가! 민혁론가 도망쳤습니다. 따라와. 지금부터 움직이면 다 싹 죽여버려 서. 어이. 선생님. 얘들아 이리 와. 어서. 이게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. 다들 흩어지지 말고 일살불란하게 움직여. 서절로 어서. 가 가. 서절로. 서절로. 가. 가. 서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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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절로 내려가면. 최민경. 대답 조심들 하고. 대답 조심들 하고. 대답 조심들 하고. 서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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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나가세요. 도저히 나가세요. 동작 그만! 동작 그만. 꼼짝 마. 누구라도 움직였다간 지금 다같이 죽자는 거야? 뭐야